오늘 초대 손님 누구냐고 그러셨는데 손변 오늘 안 나오냐고요? 내일 나오죠 원코리아님 내일 탐정 나오는 날이고요 왜 더 이상 안 들어오냐고 자꾸 지금 궁금해하시는 것 같은데 자 일단 제가 시작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준비되셨죠? 김현정의 뉴스쇼 별책부록 댓글쇼 13회 맞죠? 13회 출발합니다 행복나무님이 오늘은 두리아냐고 물어보셨는데 일단 결론부터 말씀드리죠 두리아입니다 두리아입니다 저희가 대구쇼 오늘이 13회예요 지금까지 여러 가지 실험을 저희가 사실은 하고 있습니다 어떤 실험인 거 아닌 유튜브를 하는 자체가 일단은 실험이고 정규 공중파 라디오가 아닌 유튜브라는 방송을 하는 자체가 실험이고 어떤 날은 정원장 하기도 했었죠 어떤 날은 3명이 하기도 하고 4명이 하기도 하고 5명도 했죠 5명도 했고 자리가 부족할 정도로 어떤 날은 전화 연결을 막 하기도 했고 어떤 날은 초대손님이 오시기도 했고 네 갔던 분 다시 불러오기도 하고 패널을 다시 불러오기도 하고 했는데 오늘은 또 하나의 새로운 실험입니다 보세요 여러분 쭉 보시고 아 뭐가 좋다 이런 쪽이 좋네요 이렇게 의견 주시면 되는데요 오늘은 일단 저와 하트 PD 두 사람이 해보려고 해요 하트 PD 스페셜이라고 하셨는데 스페셜 할지는 모르겠고요 다양한 시도 중에 하나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스페셜하게 해주세요 네? 네 뭐 노력해보자 큰 기대는 마시고 여러분 저랑 하트 PD가 그렇게 스페셜한 사람들은 아니어서 하지만 또 두리 한번 해보려고 대신 오늘은 본방송에 들어온 댓글들을 많이 준비해왔어요 본방송에 오늘 댓글이 굉장히 많이 들어왔거든요 뉴스쇼 본방송 댓글들과 그리고 지금 채팅창에 무섭게 올라가고 있는 여러분의 댓글들 채팅창 댓글들 질문들 이런 것에 대해서 소개하고 나누고 같이 그 질문에 답을 찾아가 보는 시간 어때요? 네 뭐 제가 얼마나 소화할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제가 아는 건 아는 대로 말씀드리고 모르는 건 또 형식이 자유로운 방송이니까 네 네 질문을 검색도 해보고 검색도 해보고 네 그러면서 한번 찾아가 볼까요 여러분? 어 지금 어 아 본방 줄리오케이님은 본방에는 댓글 못 달았다 여기다 지금 채팅창에다 또 달아주시면 돼요 달아주시면 되고 그 들으시면서 어 나는 이게 궁금하다 하는 게 있으면 올려주세요 거기에 대한 질문도 함께 찾아가 보는 좀 오늘은 이런 독특한 실험을 13회에서는 해보겠습니다 네 한 분이 하트피디님 미남이시네요 했는데 커피 드려도 되나요? 아 또 그런 것도 딱 눈에 띄는데 오늘 다른 것부터 해보자고 실험하자고 했는데 네 알겠습니다 드리세요 그분 일단 네 천상천하님 오늘 본방송 얘기는요 뭐였냐면 어떤 게 제일 기억나무세요? 일단 홍영표 원내대표가 출연을 했는데 원래는 일부하고 가기로 했었죠 그렇죠 네 가시기로 굉장히 바쁜 분이어서 스튜디오에 나왔다가 그냥 가시기로 했는데 스튜디오 나오신 것도 사실은 억지로 나오신 거죠 할 얘기가 많다고 해서 맞아요 전화로만 원래는 하려다 워낙 바빠서 아침에 스튜디오에 나오셨는데 일부하고 원래 끝나야 돼요 어떤 분은 아니 광고를 좀 미루고 쭉 하면 안 되냐 이러시는데 방송이 그런 게 아닙니다 광고가요 아예 컴퓨터에 세팅이 돼 있어요 그 시간이 되면 쭉 올라가요 그렇기 때문에 말씀하시는 중에 그냥 쭉 올라가요 그리고 일부하고 이부도 한 번 나눠지는 걸로 편성표가 짜지면 그냥 쭉 올라갑니다 우리 얘기하고 있으면 마이크가 꺼지고 방송 광고가 나가버리고 컴퓨터 시스템에 의해서 돌아가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홍영표 원내대표께 제가 사실은 좀 무례한 걸 수도 있죠 더 계실 수 있습니다가 근데 흔쾌히 오케이 왜냐면 제가 사실 그분 눈을 봤거든요 그때 근데 더 얘기하고 싶은 게 있다는 느낌을 저도 이제 뭐 인터뷰 생활 한 10년 하다 보니까 느낌이 오더라고요 이분은 더 하고 싶다 지금 할 얘기가 많다 그래서 제가 잡아봤습니다 근데 잡히신 거예요 그래서 2부까지 가게 된 홍영표 원내대표 인터뷰가 있었고 또 뭐 있었죠 오늘? 기억 남는 거 뉴스닥 아 뉴스닥 있었고 미세먼지 이야기 미세먼지 지금 바깥 상황 안 좋죠 여전히 매우 나쁨입니다 목동은 매우 나쁘고 여러분 지금 어디서 듣고 계세요? 그곳 상황은 어때요? 지금 제가 목동의 스튜디오 창밖을 보고 있는데 이게 지금 날이 흐린 것처럼 보이는데 이게 사실은 미세먼지가 햇빛을 가려서 이런 걸 거예요 이게 지금 눈 오기 직전 날씨 같은데 지금 눈 때문에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그게 아니죠 모래폭풍 플러스 황사 플러스 미세먼지 그런 상황인 거죠? 어떤 댓글 들어왔습니까? 잠시만요 댓글을 제가 정리해서 드린 게 있을 텐데 미세먼지 댓글 제가 가지고 있나요? 볼까요? 미세먼지 댓글 중국 아 이거 뭔가요? 잠깐만요 미세먼지 댓글 아 중국이 지금 자기들 때문이라는 걸 인정하지 않으려고 미성사진을 뻔히 보면서도 모른 척하고 있다 이거 들으시고 많은 분들이 화나셨어요 미세먼지가 논란이 될 때마다 중국 때문 아니냐 결국은 중국이 얘기를 해야 되는데 왜 우리만 이렇게 미세먼지를 가지고 골치 아파서 이렇게 하고 있냐 하는 문자들이 굉장히 많이 오는데요 이주영님 황사는 중국이 어쩔 도리가 없고 미세먼지는 자기들도 살려면 줄여야 하고 뭐 이런 말씀을 지금 하셨어요 화가 많이 나셨습니다 그리고 또 중국탄만 하는 건 아닌가 과연 우리도 돌아봐야 한다 1654님 같은 문자도 좀 들어오고요 또 전남 광양입니다 신지연님 중국에서 알루미늄 2위 업체가 광양에다가 공장을 지으려고 하고 있대요 그런 말씀 주셨고 현지 전문가인 아까 중국 현지 전문가가 말씀하신 것 중에 조금 오류가 있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1511님이 지적해 주셨는데 조금 자세하게 1511님 지금도 듣고 계시면 조금 자세하게 적어 주실 수 있어요 그런데 그 부분이 어떤 부분에서 오류가 있다고 하시나 하면 미세먼지하고 초미세먼지가 우리는 구분해서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렇죠. 입자에 따라서 초미세먼지가 훨씬 더 건강이 안 좋다 그렇게 모두들 다 알고 계시는 것처럼 그런데 오늘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의 초미세먼지 농도가 상당히 높은 데다가 중국에서 온 모래폭풍은 미세먼지 쪽이거든요 초미세먼지보다는 아니 오늘 모래폭풍은 그냥 황사 아니에요? 그렇죠. 황사인데 이제 구분하자면 미세먼지에 해당하는 거죠 초미세먼지보다는 아 그렇죠. 그래서 두 수치가 다 높은데 그런데 지금 우리가 눈에 보이는 이 뽀얀 것들은 황사 영향이 더 크기 때문에 미세먼지인데 또 초미세먼지도 높다 보니까 그분이 말씀하시는 게 어떨 때는 미세먼지 말씀하시다가 어떨 때는 초미세먼지 말씀하시다가 하다 보니까 듣는 분들은 이게 혼란스러운 거 아니냐 네. 그런 부분이 좀 있었을 것 같은데요 그런데 그분 말씀하시는 거는 분명해요 이런 모래폭풍 같은 황사도 있고 또 중국의 공장이나 업체들에서 만들어지는 초미세먼지가 중금속 미세먼지 초미세먼지도 있고 그런 것도 있고 이렇게 되는 건지 여러분 아시죠? 이제는 황사는 모래입니다. 모래 입자가 되게 커서 눈에 보이고 뿌연 건 다 황사예요. 미세먼지는 안 보여요. 미세먼지 중에서도 미세먼지가 있고 더 작은 초미세먼지가 있는 건데 마스크로 걸러질 수 있는 게 보통 마스크로 걸러질 수 있는 게 황사 그거보다 조금 더 촘촘한 게 미세먼지 게다가 초미세먼지는 진짜 완전히 숨쉬기 힘들 정도의 그게 뭐라고 그러죠? 그거 좀 찾아주세요 PF라는 수치가 기준이 있고 94 이상을 써야 초미세먼지가 다 걸러진다 90이 아니라 94입니까? 94까지 있죠. 그럼 얼마 이상 써야 초미세먼지까지 되는 거죠? 초미세먼지까지 막으려면 94 이상을 써야 된다고 하는데 사실은 어린아이들은 그런 마스크는 호흡하기가 곤란해서 저도 그래요. 저는 못 참겠어요. 그걸 그리고 덥죠. 그걸 하면 숨이 잘 안 쉬어져서 너무 덥고 숨이 잘 안 쉬어지고 근데 지금 여러분들 문자 보니까 전주인데 심만성님 나름 맑은데 뿌옇다 그러셨고 홍콩에서 문자 주셨어요. 또목자님 거 보이세요? 또목자님 여기 홍콩인데요. 멀쩡해요. 광동성은 멀쩡한데 우리나라만 지금 여기 우리 대한민국만 개고생하고 있는 거다 그쪽은 멀쩡하다 그러셨어요. 중국이 워낙 넓으니까 사실 중국에서 그 뿌연 모래폭풍 때문에 고생하는 장면들이 있긴 했거든요. 서리꽃님 양산도 뿌였습니다. 그리고 든두님은 중국이 청정할 때 우리나라 미세먼지 심할 때가 있습니다. 이분도 지금 같은 말씀해 주셨네요. 전문가들 얘기가 다 중국에서 오는 것도 분명히 있지만 우리나라에서 만들어지는 것도 반 이상 된다. 그래서 중국에 얘기할 건 얘기해야 되지만 또 우리나라도 미세먼지 줄이라는 노력을 해야 된다. 분명하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분명하죠. 그럼요. 근데 우리나라가 그렇게 원인이 될 수도 있지만 확실히 중국에서 넘어올 때는 심하니까 중국 탓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오늘 같은 거는 분명히 중국에서 온 영향이 있는 거거든요. 우리가 고여있던 미세먼지에다가 모래폭풍까지 오면서 폭풍 정도까지는 여기까지는 안 왔습니다만 황사가 오면서 이렇게 된 거거든요. 지금 대전은 앞이 안 보인다고 황처사님 전국적으로 제일 심한 곳이 대전이라면서요. 그렇기도 하고요. 어제 황사가 막 몰려올 때는 인천도 굉장히 심했고요. 인천도. 인천은 그럴 수밖에 없죠. 서해하니까. 제가 살고 있는 군포가 또 분지다 보니까 그쪽이 맑을 때는 굉장히 맑은데 박연식님 새벽기도 다녀오는데 하늘이 뿌옇게 흐려있더군요. 여러분 미세먼지 황사에 관련해서 혹시 질문거리 있으면 우리 좀 질문 던져보고 같이 좀 풀어보면 어떨까 싶은데 우선 하트 박사 하트 박사가 된다 갑자기 하트 박사 퀸 박사처럼 미세먼지 박사 하트 박사 제가 궁금한 게 이런 얘기를 하는 분들이 있어요. 옛날에도 우리나라 먼지 되게 심했다. 그때는 모르고 그냥 우리 다 마신 거다. 이제는 미세먼지를 측정하는 기구도 생기고 우리가 환경에 대해서 민감해지면서 야 심해 이러는 거지. 옛날에도 심했다. 이거 팩트체크 돼요? 팩트체크까지 하기에는 제가 나이가 그렇게 많지는 않고요. 제가 보질 못해서. 자료조사 좀 해봤냐고 옛날에. 사실은 제가 살던 곳이 서울 좀 변두리에 살았는데 어렸을 적에? 연탄 공장이 잔뜩 있는 곳이었어요. 그때는 연탄 공장에서 날아오는 연탄 가루가 굉장히 심해서 실제로 진폐증 걸려가지고 고생하신 분들도 꽤 있었고요. 서울에 그런 곳이 있었어요? 서울에도? 연탄 공장? 석관동 쪽에. 저희 운동장을 항상 까매서 저는 하얀색 하얀색은 아니고요. 황투색 정도 되는 운동장을 보면 좀 신기했던 아 진짜요? 그런 경험이 있거든요. 아니 우리 하트 박사 하트 박사 저기 77년생이시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 시절에 80년대 초등학교를 다녔는데 운동장이 원래 까만 건 줄 알았다? 네. 운동장은 원래 까만 줄 알았죠. 아니 지금 그런 일이 서울 아니라 어디에서 있더라도 뉴스에 당장 날 일인데 요즘 같으면 환경오염평가 같은 걸 다 하겠죠. 있을 수가 없는 일인데 그럼 그 당시에는 아무도 항의 안 했어요. 연탄 가루가 운동장이 쫙 깔려있고 책상은 더 있을 거 아니에요? 책상을 매일 닦는 게 일이었죠. 닦으면 항상 새카맣게 묻어나오고 그리고 이 코 풀면 좀 까맣게 가루가 섞여 나오고 했었죠. 아무튼 그랬는데 어쨌든 그 진폐증 환자들도 많아지고 하면서 제가 중학교 때쯤에 시위가 계속 벌어지고 속관동에서 결국은 연탄 공장들이 다 이전을 하고 연탄 수요가 줄어들면서 아예 없어지기도 하고 그랬는데 그때랑 비교해보면 이게 더 심하지는 않을 것 같거든요. 그때랑 비교하면 지금이 그런 우리 안에서의 지독한 환경오염 요소들은 제거가 됐을 거다. 지독한 것들은? 사실 그때는 각 집들이 연탄을 가지고 난방을 하기도 하고 또 공장이 그런 매연을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았을 수도 있고 그때랑 지금이랑은 미세먼지에 대한 인식 자체가 많이 달라진 것 같고요. 실제로 우리나라가 세계 180개 나라 중에 174위다. 대기질이. 그런 연구 결과가 있었어요. 잠깐만. 180여 개국 중에 170? 174위. 4위로 좋다고요? 나쁘다고. 아 나쁜 걸로 가장 나쁘다. 그러니까 대기질 순위가 아 좋은 것부터가 1등? 좋은데 대기질이 173등 특히 미세먼지는 174등이다. 그런 게 있었어요. 예일대하고 콜럼비아대하고 같이 조사를 했었는데 진짜요? 했는데 그것 때문에 우리나라 큰일 났다 하는 기사들이 많이 나왔었죠. 그런데 환경 전문가들은 그 조사는 말이 안 된다. 왜냐하면 그때 스위스가 127등 그랬거든요. 스위스가 어디 공장 골동 밑에서 조사를 했나? 그게 위성 사진을 가지고 판독을 하다 보니까 도시화가 많이 진행되고 사람들이 모여 사는 곳 근처에는 나쁘게 평가가 됐던 것 같아요. 실제 대기질을 측정한다는 그럼 일단 174위는 아니라는 얘기고 우리가 지금 옛날과 지금을 비교하는 거였는데 한 분이 문자를 주셨어요. 조승호님이 이분이 유튜브에 이것과 관련된 전문가의 분석을 한번 보신 적이 있대요. 그랬더니 1988년 이후부터 미세먼지 수치는 줄어들고 있다. 진짜요? 다른 언론들이 팩트체크를 하는 경우들이 몇 번 있었는데요. 미세먼지가 심각해지면서 실제로 10년 전이나 7년 전과 비교해 보면 미세먼지도 조금씩 줄고 있고 전체를 보면 진짜요? 1년 평균을 내보면 그리고 미세먼지가 너무 심해서 이렇게 우리한테 경고가 뜨는 날 있잖아요. 그런 날 수도 조금씩 줄고 있다는 거예요. 아니 근데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봄에 제가 이상한 건가? 봄에 옛날에는 화창한 날이 많았는데 요즘은 봄에 화창한 날 찾기가 별로 없어요. 어려워요. 올드 굿데이라고 좋은 기억이 남아서 그럴 수도 있고요. 사실 저는 초등학교 한 2학년 3학년 무렵에 옥상에 올라가는 그 계단에 앉아가지고 하늘을 보면서 걱정했던 기억이 있거든요. 이래가지고 어떻게 사나 황사가 보면 황사가 밀려올 때 황사 때 그랬던 기억이 있어서 그때도 심각했다는 생각은 있고요. 자 전북 차미슬림이 거기다 조금 더 아까 조승호님 의견에 조금 더 붙여주셨어요. 미세먼지가 88년 이후에 줄어들고 있다는 건 과학적으로 맞다 수치로 그렇지만 초미세먼지가 늘고 있다. 네 그거는 초미세먼지도 사실 뭐 그 수치가 급격하게 늘어났다기 보다는 우리가 느낄 만한 굉장히 뿌옇게 보이고 좀 안개랑 섞여가지고 스모그 굉장히 심각한 느낌이 드는 그런 경우들이 늘어나고 있는데 그게 기후가 좀 변하면서 대기 정체 현상이 가끔 벌어지다 보니까 우리가 정말 심각하게 받아들이는 경우들이 늘어나고 있고 또 그게 이제 옛날에는 그렇지 않은데 지금은 수치로 계속 보여주다 보니까 심한 날 심하지 않은 날이 구별이 계속 되는 거죠. 자 그러면 그러면 기후변화에 의해서 대기가 더 가라앉고 있고 스모그 현상 안개하고 결합하는 현상이 더 많아지고 그래서 뿌옇한 날이 더 많아지고 그러면 결국 우리가 마시는 것도 옛날보다 더 많이 마신다는 건 아니에요? 그렇게 되면 그러니까 옛날보다 미세먼지 절대량이 많아지지는 않았지만 분명히 심각한 날들은 있다. 심각한 날 절대 양이 많아지지는 않았지만 우리 몸에 미치는 영향은 옛날보다 커진 밖에 나가지지 말아야 되는 날들이 있는 건 사실이고요. 그리고 그런 문제 해결해야 되는 것도 사실이죠. 당연하죠. 그렇군요. 그래서 WHO 기준으로 보면 우리나라 미세먼지 대기질 이런 것들이 중상위권 정도는 된다고 그래요. 전 세계로 보면 진짜 나쁜 나라는 나이지리아 아프가니스탄 그런 상대평가는 의미 없다고 생각해요. 지금 전 세계가 사실은 다 오염상태인 건데 거기서 우리가 중간쯤 했다고 위로받고 이럴 일은 아닌 것 같고 사실 제 친구가 미세먼지가 너무 심하다고 이민을 갔어요. 어디로요? 미국으로 그런데 이번에 산불 발생해가지고 연기를 피해가지고 또 피난을 가더라고요. 굉장히 민감한 친구분이시네요. 그런데 이번 산불은 피할 수밖에 없었다고 그래요.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여러분의 의견 많이 들어오고 있는데 하트 박사님 정확한 봉석 박명웅 선생님 박사 되는 건가요? 저는 근데 아주 명쾌한 것 같지는 않은데 여러분은 이해하셨어요? 우리가 같이 좀 고민해보자고 이 주제를 좀 올려봤어요. 근데 제임스 장님이 돼지 비계를 많이 먹고 삼겹살, 돼지 비계 이런 거 먹는 게 도움되는 건 맞아요? 도움이 될 수도 있다고 하는 게 왜냐하면 그런 것들이 흡수되는 것들을 미세먼지나 그런 것들이 흡수되는 것들을 조금 막아주는 효과는 있다고 그래요. 그럼 미세먼지는 아니고 황사에만 적용되는 거겠네요. 그래서 옛날에 선생님들이 분필가루를 많이 마시니까 그런 것들이 도움이 된다고 했었는데 사실 딱 밝혀진 것보다는 도움될 수도 있다는 정도 수도 있다. 게다가 초미세먼지하고는 상관없는 얘기인 것 같아요. 초미세먼지는 마스크로도 안 걸러지기 때문에 그게 뭐 바로 그냥 타고 들어가 버리는 거기 때문에 초미세먼지는 해당 없고 황사는 걸러질 수도 있다. 정도. 질 수도 있다. 아시겠어요 여러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어주님도 그렇고 불사신동주님도 그렇고 전혀 안 된다고 보는 걸 본다는 쪽으로 서리꽃님은 물이 답이라던데요 그러셨는데 초미세먼지는 뭐 물 먹는다고 되는 것도 아니잖아요. 폐로 그냥 들어가 버리는 거니까 네. 근데 물을 많이 드시는 건 건강에 좋으니까 하여튼 여러분 할 수 있는 것까지는 우리가 합시다. 마스크 아까 피 뭐라고 그랬죠? PF PF 94 94 이상인 것들 아휴 이거 껴가지고 뭐 얼마나 막아지겠어라고 하면서도 많이 막는데요. 99.9% 그래요? 네. 그 정도면은 자 이 궁금증 하나 차를 타고 가는데 실내에서는 우리 안 쓰잖아요. 사실 실내에서도 써야 낫는 건데 차를 타고 갈 때 안 쓰죠. 조그만 공간이니까 더 답답해서 이때는 어떤가? 차량에 차량에 다 필터가 있어요. 에어컨 필터 같은 것들이 있어서 그 필터를 통해서 공기가 들어오는데 대부분의 필터는 그 미세먼지를 안 걸르는 필터입니다. 그러니까 뭐 큰 먼지는 걸러주는데 그럼 필터 타고 다 들어오는 거예요? 그렇죠. 차에 들어오는 공기가 미세먼지는 그대로 들어오는 거죠. 어쩐지. 요즘에는 차량용 필터가 미세먼지를 걸러주는 기능을 가진 필터들이 있어요. 그걸로 바꿔주면 차량에서는 좀 안전할 수 있죠. 비싸요? 큰 차이는 없어요. 아 그래요? 어차피 필터를 자주 바꾸는 게 아니니까 네. 괜찮네요. 그럼 그 아이디어 괜찮고 어떤 분이 저한테 차 타고 그러니까 밖을 걸어가다가 차를 타고는 우리가 마스크부터 벗거든요. 어우 답답해하면서 그러지 말라고 쓰는 게 좋죠. 차 안에서도 마스크 쓰라고 하시더라고요. 네. 여러분 그렇습니다. 차 안에서도 가능하면 오늘같이 심한 날은 마스크 써주세요. 이 분? 준줄림 코에 화장지를 끼고 그리고 입 벌리고 다니는 거 아닌가 괜히 읽었어 많은 분들이 필터를 좀 바꿔야 될 것 같다 뭐 이러신 분 계시고 고맙습니다. 미세먼지 하여튼 지구 최후의 날 아 이 얘기 하나 할게요. 제가 얼마 전에 공기청정기를 갈았어요. 집 거를 굉장히 세 거고 성능이 좋아요. 추신 시 그걸 드린 이후로 거실에 이제 틀어놨는데 한 번도 창문 잘 안 여니까 나쁨이 뜨는 일이 없어요. 청소기 돌릴 때 정도 나쁨 뜨고 뭐 고기 구울 때 생선 같은 거 구울 때 정도 뜨던 것이 어제 들어갔는데 문 닫아놨는데 저녁에 들어갔는데 나쁨이 와 진짜 깜짝 그래서 음식을 어디서 하고 있나 아니에요. 그런데 빨간색 나쁨 표시를 처음 봤어요. 문틈으로 들어간 미세먼지로 그런 거죠. 문틈으로 들어간 미세먼지로 그 안이 나쁨이 그러니까 미세먼지가 들어왔더라도 그 안에서 사실 정화가 되면 금세 나쁨이 좋음이 되거든요. 그런데 그 나쁨이 한참 떠 있는 걸 보면서 심각하네요. 깜짝 놀랐어요. 여러분 지금 심각합니다. 네 심각합니다. 마스크 꼭 챙겨 다니세요. 초코님 이거 읽어야 되나 뭐라고 하셨어요? 남편님의 방귀를 의심하라고 초코님 커피 드리겠습니다. 초코님 아이디하고 번호 저 이메일로 남겨주세요. 아 그 의심을 제가 못했네 애들도 그렇고 그게 미세먼지로 분류가 되라고요? 실험 한번 해보시봐요. 실험해보신 분들 아니세요? 고맙습니다. 외부에서 집에 들어온 사람에 의해서 나쁨이 되기도 한다고 제가 들어간 순간? 네 몸에 붙어있는 미세먼지들이 아 그럴 수도 있겠네요. 그런데 안 바뀌던데요. 금세 아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실험해보신 분 계세요? 실험해보신 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알려주세요. 알려주시고요. 센서가 작동한다고 답하신 분이 계시네요. 그래요. 작동한대요? 그 앞에서 가스 분출하면? 네. 누가 또 실험해보셨어요? 그분 누구세요? 유베스트 유베스트 유베스트님 유베스트님 커피 한번 드린 적이 있는 것 같은데 고맙습니다. 다음 댓글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주제 넘어가겠습니다. 오늘 홍영표 대표하고 오래 얘기한 정치 얘기 우리가 그러고 보니까 대꿀쇼에서 정치 얘기 많이 안 했는데 되도록 피했죠. 피했죠. 그냥 대꿀쇼에서는 좀 가볍게 얘기하려고 정치 얘기 안 했는데 오늘은 홍영표 원내대표 뉴스닥 다 정치 얘기이기 때문에 대꿀쇼에서도 정치 댓글 소개 좀 하죠. 가장 민감한 주제 먼저 빨리 하고 넘어갈게요. 우리 사실은 우리 하트 박사가 정치외교학과 나왔습니다. 증명은 안 돼. 생활 속에서 우리 앵커는 불묻과 나왔습니다. 자 넘어가죠. 어떤 댓글 보이세요? 이재명 지사 관련해서 가장 민감하게 댓글들이 정말 어느 쪽을 읽어야 되게 편든다는 얘기를 안 들을까 싶긴 한데 양쪽이 다 들어왔죠. 양쪽 지지, 찬성 반대 다 들어왔죠. 골고루 한번 읽어보세요. 의견 듣는 거니까 김병삼님 같은 경우는 출당을 시키면 민주당 지지위를 추락할 것이다 라고 하셨고 또 주창빈님은 도대체 얼마나 큰 잘못을 했다고 친문 아니라서 이렇게 몰아가는 거 아니냐 그런 말씀을 하셨고 이 두 분은 다 지지하는 쪽의 의견 또 반대의 의견들은 문진영 씨 관련해서는 무혐의라고 몇 번이나 법원에서 판결을 낳는 일을 이제 와서 꺼내느냐 좋아하던 지지자들도 이제 실증당하기 시작했다 석영희 님 이렇게 보내셨고요 이제 본방송 댓글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민주당이 잘하라 뭐 이런 얘기 뉴스가 쏟아지고 있는데 민주당이 아니라 검경에다가 맡겨라 이재명 지사에게는 좀 지겹다 한 글들도 있었고요 지겹다라는 글도 있었고 그리고 이상형 님 같은 경우는 무서워서 민주당 대선 후보 나가겠냐 지금 지지하는 분들 문자가 조금 더 많이 소개된 것 같은데 전체적인 비율은 어땠어요? 사실 이게 다 소개를 할 수가 없는 게 이재명 지사를 좀 원색적으로 욕하는 글들도 많았죠 그런 것 중에 하나를 제가 조금 가려가면서 또 소개를 해보자면 박소영 님은 형을 정신병자라고 했는데 이분이 보기에는 아 뭐 어떻다 하시면서 사실 이런 것들이 많아서 이런 게 많았어요 나가서 본인당을 새로 만드시는 게 어떻겠느냐 이런 문자들이 꽤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 말을 누가 믿겠느냐 이미 다 밝혀진 거 아니냐 그만해라 뭐 그런 이재명 지사를 비판하는 댓글들이 굉장히 많았는데요 비율로 보면 뭐 비판 쪽이 많은데 아 이게 어디서 나온 댓글이냐고 지금 물어보시는데 이 유튜브 채팅창 외에도 저희가 세 가지를 열어놓고 있습니다 샵 1212, 레인보우, 카톡까지 세 가지를 열어놓은 걸로 문자가 한 천 개 넘게 들어왔어요 그것들 중에 있는 겁니다 네 이렇게 이재명 지사에 관해서는 항상 다룰 때마다 많이 들어오는데 저희가 소개시켜드리기에는 조금 부담스러운 부분들이 많이 있네요 네 그래요 그 얘기가 이제 있었고 또 선거제 관련돼서 제일 어려운 게 사실은 선거제 관련된 거예요 되게 중요한 얘기인데 저희가 방송에서 소개를 하려고 하면 너무 어려워서 그렇죠 설명하는데 몇 분이 들어가버리니까 정치인들 제가 이야기 나눠봐도 나도 헷갈려 이런 분들이 꽤 많으세요 그렇죠 그렇죠 일단 댓글부터 보겠습니다 본방송 댓글 선거제도 관련해서는 그대로 가자 그러니까 민주당이나 대통령 공약 아니었느냐 공약대로 가자는 얘기들이 많이 있었고요 연동연 비례대표로 가자 이제 이분은 그 말씀이죠 다른 핑계대지 말라는 얘기들이죠 그리고 홍영표 대표 말을 들으면 홍영표 대표 말이 맞는 것 같고 어제 이정미 대표 말을 들은 때는 이정미 대표 말이 맞는 것 같았다 뭐가 맞는지 모르겠다 그런 댓글도 있었고요 두 분의 말이 아주 다른 건 아닌데 다른 건 아닌데 이제 이정미 대표는 지금 당장 연동연 비례대표로 가야 된다 그걸로 가야 된다 다른 토를 달지 말고 일단 이걸로 가자라는 거 안 그러면 흐지부지 된다는 거였고 홍영표 원내대표 얘기는 아니 우리도 비례성을 훨씬 높여야 된다는 건 그 원칙에는 우리도 동의한다 다만 지금 당장이라고 하기에는 현실적으로 너무 많은 고민거리들이 있지 않는가 실제로 해결해야 될 문제들이 너무 많다 그거였어요 미묘하게 비슷하면서도 좀 다른 게 있네요 그리고 이해찬 대표가 왜 말 바꾸기를 하느냐 또 왜 대통령 뜻을 어기느냐 뭐 그런 문자들도 많이 들어왔어요 지금 김성기 님이요 홍영표 대표 아까 본방송 인터뷰 듣고 이분이 느낀 결론은 안 한다는 얘기로 들리셨대요 결국 이번에 흐지부지 되는 쪽 아닌가로 이분은 느끼셨대요 그래서 제가 아까 전에 사실 좀 끈질기게 물었잖아요 근데 저도 좀 헷갈리더라고 마지막에는 그래서 하신다는 건가 안 하신다는 건가 근데 마지막에 제가 딱 그래서 하는 겁니까 이번 총선 오기 전에 그랬더니 하는 거다 이것까지는 제가 받았거든요 사실 저희가 취재도 하고 섭외할 때 또 통화해서 얘기를 듣기도 하는데 저희 뭐 제작진이 느끼기에는 홍영표 원내대표는 의지가 있는 것처럼 보인다 그런 얘기들을 했었죠 저희끼리는 하지만 당내에서 어떻게 원치한 이게 아까 그런 얘기도 있었어요 뭐냐면 국회의원들 얘기 들어보면 지역구 의석수 하나 늘리고 줄이는 거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갑하고 을이야 뭐랄까 갑선거구 을선거구가 있잖아요 여기를 뭐 A구라고 하죠 A구 갑 제가 의원이고 A구 을에 하트PD가 의원이에요 근데 여기에 지금 인구가 막 줄어 그래서 우리 둘을 합하기로 했어 이런 상황이 난리 나죠 그럼 삭발하고 단식하고 난리 납니다 폭행사건도 있었어요 맞아요 그런 정도 상황이거든요 의원들끼리 근데 지금은 보면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르는 거야 지역구가 반토막이 날 수도 있는 거야 지금 지역구 의석수에서 전체 의원을 늘리지 않으면 전체 의원수를 그럼 늘리느냐 여기에 대해서는 국민들이 사실은 크게 동의하지 않으시거든요 늘리면 또 얼마만큼 늘릴 거야 30석 늘릴 거냐 60석 늘릴 거냐 100석 늘릴 거냐 어떻게 할 거냐 이런 게 쉽지 않다는 이야기가 홍영판 원내대표 얘기했어요 그렇지만 이정미 대표는 또 일단 연동형 비례대표 가는 걸로 도장을 찍어놓고 나면 나머지는 해결해 나가자 해결된다 해결 다 해놓고 연동형 비례대표로 가려면 그거 어느 세월에 하냐 또 못한다 이제 또 한 가지는 이런 이야기도 제가 들었습니다 오늘 지금 남아계시는 분들하고 오늘 정치 얘기 좀 깊게 들어가네요 제가 여러 군데에서 들은 이야기고 본 방송에서는 사실 제가 의견 얘기할 가능성은 이야기는 거의 없죠 못하죠 기회는 오늘 얘기를 좀 하는데 그런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아까 말씀드렸듯이 한 자리 가지고도 피튀기는 피튀기는 싸움이 진행이 될 가능성이 되게 크고 또 이해찬 대표의 생각과 민주당 의원들 전반적인 생각이 좀 다를 수도 있다는 그 이야기도 들었었죠 그 이야기도 제가 여러 군데서 들었었고 또 한 분은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지금 이제 야3당 특히 정의당이 저렇게 강력하게 이번에 안 되면 안 됩니다 심지어 예산안과 결부시키시다라고까지 이렇게 되면 사실은 친여 세력한테는 되게 욕먹을 수 있는 정의당이 여태까지는 잘 협조하다 왜 이래라는 얘기를 들을 수도 있는데 저렇게 강하게 나가는 이유가 뭔가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질문을 했더니 진짜 지금 놓치면 선거제도 개혁 못한다라는 이야기를 정치인들이 많이 하시더라고요 왜냐 보수가 한국 역사상 이렇게까지 약했던 적이 없다 보수당이 보수당이 지금 사실 정신을 못 차릴 정도로 거기 안에서의 싸움이 계속되고 있잖아요 국정농단 사태 이후로 이때 선거제도 개혁을 하지 않으면 사실은 계속해서 그 기득권 정당들이 반대해왔던 것이다 얘기를 하더라고요 사실 지난번 지방선거의 득표를 가지고 따져보면은 제가 걸쳐서 봤었는데 민주당이 243석 한국당이 47석을 얻게 돼요 그러니까 그 지방선거 때 투표했던 그분들이 그대로 다음 총선에서 투표를 하신다면 한국당이 완전 폭망하고 민주당이 압승을 겨두게 되는 거죠 기사회생하지 않고 지난 지방선거 같은 분위기로 총선까지 쭉 간다 내후년까지 간다 하면 그러면 243대 47이 되거든요 와 한국당 47 나와요? 그 비율로 계산하면? 네 그러니까 한국당으로서는 선거제도를 좀 바꿔서라도 좀 의석을 늘리고 싶은 생각을 가질 수 있는 타이밍인 거죠 지금 그런 거군요 그런 거군요 하여튼 그래서 그래서 지금 선거계 제도 개혁이 중요하다 중요한 이슈인 건데 여러분 근데 헷갈리지 않으세요? 연동형 비례대표는 뭐야? 권혁별 비례대표는 또 뭐야? 그럼 연동형은 아닌 거야? 권혁별은? 뭐 어떻게든 헷갈리시는데 제가 몇 번 본 방송에 설명드렸지만 설명드릴 때마다 시간에 쫓겨가지고 여러분이 이걸 지금 알아들으시는 건지 어떤 건지 헷갈리면서 갔거든요 여러분 아시겠어요? 아시겠어요? 네 아시겠어요? 어 그러면 오늘 아 좋아요 오늘 정치 얘기 한 김에 쉽게 한 번 우리 권혁별 비례대표하고 연동형 비례대표제 설명하는 시간 한 번 가볼까요? 제가 설명하나요? 제가 하나 할게 저기 하트 박사가 하나 하세요 쉬운 거 하실 거죠? 다 어려워요 이춘혜님 모르시겠다고 예 모르시겠다고 이춘혜님 한 분 모르시는 겁니까? 아 사무엘 리님 모르시겠다고 예 로켓가이님도 해달라고 그러셨는데 하겠습니다 일단 연동형부터 연동형 비례대표 정의당과 야삼당에서 그렇게 주장하는 연동형 비례대표는 뭐냐면 아 그러니까 A라는 당이 여러분 투표장 가면 어떻게 뽑으세요? 지역구 의원 누구 뽑을 건지 그 개인한테 하나 찍고 정당에다 하나 투표하시죠 지난번 같은 경우도 생각해보면 지역구는 1등을 해야지 당선이 됩니다 그렇죠 2등하고 한 표 차이가 나도 2등한테는 기회가 안 갑니다 네 위너가 다 가져가는 거죠 2등표는 다 버리는 표 버리는 표가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를 들어 소수당 같은 경우에는 정당 득표율은 굉장히 높은데 지역구에서는 1등을 못하니까 결과적으로는 의석수가 별로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아시겠지만 비례대표는 지금 석이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몇 석이죠 비례대표? 지금 47석 47석밖에 안 됩니다 47석을 가지고 정당 투표한 거에서 나눠 먹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47석에서 아무리 나눠봤자 몇 석 되겠습니까? 소수당들은 이제 이런 한계가 있는 거죠 그런데 이제부터는 그렇게 하지 말자 여러분들이 정당 투표해 주신 그걸 가지고선 그 민의에 맞게끔 의석수를 배분하자는 겁니다 그럼 이럴 수가 있죠 아까 제가 소수정당 얘기 들었는데 정당 투표에서 30% 얻었어요 지역구에서는 고작 2석 얻었어요 그럼 300석 기준으로 하면 몇 석 나와야 되죠? 90석 나와야 되죠 그럼 그 정당은 지역구 2석에다가 나머지 88석을 비례대표로 주는 겁니다 90석을 맞춰주는 겁니다 30% 당신들 민의가 30% 지지했으니까 그럼 30% 가져가시오 그런데 어떤 당은 지역구에서 1등한 건 되게 많아요 기득권 정당이어서 지역구에서 1등한 게 많아서 지역구에서 의석수가 많이 나왔는데 정당 투표에서는 별로 안 나왔어요 한 20% 나왔다 치죠 20%는 몇 석이죠? 60석 60석이죠 지역구에서 50석 나왔습니다 이 당은 그런데 아까 뭐라고 했죠 제가 정당 투표에서 20% 나왔습니다 그러면 이 당은 10석만 채워주는 심지어 어떤 당은 지역구에서 70석이 나왔어요 그런데 정당 투표 20%밖에 못 얻었어요 이 당은 비례대표 하나도 안 주는 겁니다 70석은 인정해주고 70석은 인정해주고 지역구는 인정해주고 이게 바로 연동형 비례대표입니다 그렇게 되다 보니까 지역구에서는 유리한데 당이 인기가 없는 당이 인기가 없는 당들은 이거 하기 싫은 거예요 그리고 또 의석수는 자연이 느는 쪽으로 갈 수밖에 없는 제도가 바로 연동형 비례대표인 겁니다 제 설명 이해되세요? 저는 이해가 되는데 우리만 이해된 거 아닌가? 이해되세요 이게 바로 야3당이 주장하는 연동형 비례대표 그럼 이해찬 대표가 말한 권역별 비례대표는 뭐예요? 사실은 이해찬 대표가 이 부분을 정확히 하지 않아서 권역별 비례대표가 연동형 비례대표를 권역별로 하자는 얘기인가 아니면 아예 다른 얘기를 하는 건가 사실은 어제 이정미 대표가 무료한 부분도 그거였거든요 연동형을 하겠다는 거냐 말겠다는 거냐 그것부터 밝히라는 얘기인데 그것부터 애매하다 그런데 이제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권역별로 하자는 거라고 전제를 한다면 그 비례대표를 채워주는 거를 전국으로 하지 말고 권역별로 나눠서 하자는 거죠 지금 전국으로 했잖아요 우리 전국으로 30% 자 90석 채워줘 이거였는데 이걸 권역으로 나누자 경남권, 제주권, 수도권, 서울권 이렇게 나눠서 6개의 권역을 나누자는 거죠 거기 안에서 퍼센트를 나눠서 그럼 뭐가 좋은 거죠? 한국당 같은 경우는 영남에서는 지역의석이 나와요 그런데 수도권에서는 안 나오거든요 그런데 정당 득표를 가지고 따져보면 전체의 지금 지지율이 한 20% 나오죠 한국당이 그러면 전체의 60석밖에 안 되는 거잖아요 한국당은 영남에서 60석이 나오면 비례대표를 하나도 못 가져가요 그렇죠 그런데 권역으로 나누면 권역으로 나누면 예를 들어서 영남에서 60석을 차지했다고 해도 수도권에서는 20%를 차지했으니까 수도권의 비례대표 20%는 또 가져올 수 있는 거죠 가져올 수 있는 거구나 지역구에서 1등 못한 그 지역에서는 영남에서는 비례대표가 더 올 게 없겠지만 다른 지역에서는 20% 차지한 만큼을 또 가져오는 거죠 그런 거군요 그게 권역별 연동형 비례대표 연동형 비례대표 중에서도 전국으로 하느냐 권역으로 하느냐에 따라서 또 이렇게 이해관계가 권역으로 하면 지역 기반이 있는 정당이 유리해지는 거죠 민주당 한국당 이해가 강 아까 한 분이 질문 주셨는데 그러면 초과되는 의석은 어떻게 됩니까? 초과되는 의석은 어떻게 됩니까? 그 문제인데 그냥 기본 원칙으로 하면 다 인정해줘야 되죠 그러면 100석? 200석? 얼마나 늘릴 건데 극단적으로 이렇게 얘기할 수 있기 때문에 정의당에서는 그게 그러면 국민들의 의사와 맞지 않다면 적어도 지금 비례 47석 이거는 피하자 60석 정도는 늘리자는 거죠 100석 정도 그러면 비례를 100석에 주고 한다든지 그런 방법이 있고 아니면 전체 의석수를 한 360석으로 하는 방법이 있다든지 이렇게 조정은 얼마든지 가능하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지금 그동안 많이 얘기했던 독일식 정당명부제 같은 경우에는 초과되는 부분은 오히려 의원 수를 그때그때 늘릴 수 있도록 돼 있어요 그래서 지역구를 먼저 따지고 비례대표를 채워주다가 비례대표 숫자가 모자르면 그만큼 비례대표를 더 인정해주는 거죠 그래서 어떨 때는 300석 어떨 때는 315석 되기도 하고 그럼 여러분 국회의원 수를 연동형 비례대표를 하면 국회의원 수가 느는 건 약간 불가피한 것 같아요 불가피한데 국회의원 수를 늘린다 라고 하면 연동형 비례대표를 하기 위해서 얼마나 늘리는 게 여러분 맞다고 보세요 얼마나 그거 한번 우리 지금 즉석 투표 지금 한 2500여 분 계시는데 즉석 투표 한번 해볼까요 그냥 숫자만 쓰셔도 돼요 지금 300석에서 얼마 정도 더 늘리는 것까지는 나는 용납이 된다 합리적이다 연동형 비례대표 하기 위해서는 그 정도 괜찮다 하시는 그 의석수를 한번 적어주세요 500석 100석 막 나오고 있습니다 100석 늘려도 된다고요 60석 늘리자는 이규명님 김현진님 200석 못 늘린다 늘리면 안 된다 이례연님 50석 늘리자 50석 늘리자 존모대대님 역시 시간이 없다님 50석 저 시간이 없다 깜짝 놀라요 50석이 제일 많아요 차택시님은 빵석 지금 400이라고 적으신 분은 전체 의석수 말씀하시는 거죠 100석 늘리는 양만 적어주세요 워낙 국회의원들이 욕을 많이 먹다 보니까 늘리는 거에 대해서 반대하시는 분들도 많은데 그래서 이제 정의당에서 얘기하는 거는 늘리는 대신 세비를 지금하고 똑같이 쓰자 나눠주자 아 맞아 그 안도 나왔지 300명 받아갈 세비를 360명 나눠주자 그런 안까지 내고 있죠 전체 지금 예를 들어서 100억을 받아가고 100억은 좀 너무 많을까 그 정도 되나 세비가 더 되죠 더 될까요 예를 들어 100억으로 하죠 그럼 100억으로 지금 300명이 나눠가지고 있으면 그거를 360석이 되더라도 400석이 되더라도 그거 나눠서 가져가겠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괜찮죠 이건 어떠세요 여러분 와 지금 엄청나게 올라갑니다 저희가 지금 집계가 안 되는데 그냥 눈으로 언뜻 봤을 때는 50에서 100석이 제일 많네요 50에서 100석이 제일 많이 들어오는 것 같은데 반대가 제일 많고요 사실은 반대가 제일 많아요? 반대 0 늘리는 거 반대 사실 늘리는 거 반대하게 되면 연동형 비례대표 가기 쉽지 않은데 그러면 이제 300석 안에서 비례대표 비중을 확 늘려야 되거든요 그러면 지역구 높은 의원들이 절대 찬성 안 할 텐데 그렇죠 해결되기 힘들죠 그럼 절대 안 될 거예요 아마 오늘 우리 선거지구제도 공부 많이 했는데 저는 하면서 얘기를 여러분들하고 막 나누면서 아 이게 이래서 쉽지 않구나 이게 그래서 여태 안 됐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쉽지 않죠 쉽지 않죠 그런데 이제 대통령 의지가 분명히 있고 또 야3당뿐 아니라 민주당도 의원들 상당수는 이게 찬성을 하고 있고 한국당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어려운 상황이다 보니까 할 여지가 좀 있고 그래서 그나마 지금이 좀 낫다는 거죠 하려면은 여러분 지금도 안 나가고 꽤 많이 보고 계시는데 오늘 되게 재미없지 않아요? 하면서도 우리가 평소에 굉장히 그러니까 어르신 떠들썩하게 막 초대 손님 나오고 이러다가 갑자기 우리 둘이 막 진지한 얘기하니까 네 별로 웃을 일이 없고 웃을 일도 없는데도 안 나가고 계시는 거 보면 오늘 토론이 괜찮았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과의 토론 여러분들과의 토의 논의가 괜찮았던 것 같습니다 이야 의석수준과 절대 안 됩니다 김병철님 이러셨고 이번 아니면 평생 못 바꾼다 이 얘기가 제 얘기잖아요 아까 제가 그랬잖아요 이번이 타이밍이다 보수 쪽이 굉장히 어려운 지금 상황 보수 기득권 정당들이 어려운 상황이 그렇게 역사상 없는 일이죠 그래서 지금이 타이밍이라는 게 그래서 나오는 겁니다 재밌다고 YHDCH님 커피 오늘 많이 안 썼는데 커피 드릴게요 고맙습니다 진지해서 더 재밌다는 혜진 조은님께도 여전히 뭔 말인지 하나도 모르겠다는 어거스트 아트 아멘님도 커피 드릴게요 김현정 앵커만 계시면 된다는 김성훈님한테까지 커피 드리면 이거는 너무 사심인 것 같아서 김성훈님은 제가 감사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에는 현직분들도 모시고 얘기해봐요 그거 괜찮네요 이런 의견도 주셨는데 사실 오늘 박용진 의원이 같이 하고 싶어 하셨지만 중요한 법안 소유의 심사가 맞아요 아까 유치원법 그거요 다음에는 뉴스 다 끝나고 한번 정치인들하고 얘기를 허심탄하게 해보죠 라디오 공중파 오프되고 나서는 이분들이 어떤 얘기하는지 한번 그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집중할 수 있어서 좋았다는 유민수 제이유랑님이 진아 PD님 불어 한 마디 해달라고 하셨는데 불어로 마무리를 하시죠 그거 모르세요 불문과 출신들한테는 불어는 불문에 묻히는 겁니다 그거 모르죠 여러분 그거 아세요 회사에 중국에서 손님이 오면 중문과 출신들이 쫙 없어지고요 프랑스에서 손님이 오면 불문과 출신들이 어느샌가 다 사라져 있는 다음에 준비하겠습니다 이것도 공약으로 고맙습니다 우리 둘이 했는데 벌써 40분 됐어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실험이었거든요 근데 중요한 건요 오늘 여기서 끝내지 마시고 11시에 클립이 올라갑니다 클립 올라가고 나면 거기에 후기를 달아주셔야 돼요 그 후기와 조회수가 이 실험이 성공했다 아니었다를 저희가 가늠하는 잣대가 됩니다 채팅창은 늘 여러분이 많이 함께 해주시니까 11시 클립 올라가고 나면 후기 올려주시고요 지난번 후기 올리신 분들 중에 또 저희가 지금 선물 드리려고 제가 적어왔는데 시간이 많이 가서 이분들은 저희가 오늘 클립 그 밑에다가 공지하겠습니다 지난번 후기에 후기 써주신 12화에 후기 써주신 분들 중에 커피 5잔 드릴 거거든요 몇 분 안 계시는데 5잔이면 되게 확률 높아요 감사해서 감사해서 드리겠습니다 김미연님이 막 어 다음번에는 공약들 정리해 주세요 무슨 공약이요? 아직 총선이... 공약이 나온 게 몇 개 있었죠 우리 아 그 공약 실천됐는지 동시 접속자 뭐 그런 공약도 있어요 아 그 공약? 대꼬쇼 공약? 네 정치인 공약 얘기하는지 말 하는 건 많은데 물 한 개를 향송식으로 불러달라 고맙습니다 여러분 아이디어 주시고요 대꼬쇼에서 어떤 거 했으면 좋겠다라는 아이디어 주시고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신 정말 많은 수의 동접자 여러분들 감사드립니다 내일 목요일 내일 손탐정과 함께 대꼬쇼 오겠습니다 내일 아침 7시 반에 아이고 좋은 또 어디 갔어 좋은 아이고 예 여러분 내일 아침 7시 반에 본방송부터 만나겠습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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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간 잘 간다